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되면서 러시아가 이 전쟁을 얻고자 하는 것이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패권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러시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잿더미 위에 서서라도 그 목표를 얻어낼 것 같다는 예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핵전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죠. 전쟁 초기 러시아군의 목표는 키우 함락과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복이었습니다. 조기 키우를 함락한다는 러시아의 1단계 작전 계획은 우크라이나가 결상전을 하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의 사기가 크게 저하했습니다. 또한 핵해함대의 모스크마함 침몰과 세계 군사력 2위답지 않은 러시아군의 졸전은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하겠죠.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비등비등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수준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했고 압도적인 전황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현재의 전황은 전혀 그러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전선은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서 돈바스 방향으로만 국한하여 대공세를 시작했죠. 발빠르게 전투력 복원을 하면서 발빠르게 80여 개의 전술 대대와 바그너 그룹 2만여 명을 돈바스 지역에 투입하면서 맹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는 조기에 동부전선에서의 군사적 성과를 보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러시아는 전쟁 수행을 위해 하루에만 200억 유로 26조 이상의 전비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러시아군이 달성한 성과는 매우 미미하고 피해는 치명적이죠. 또한 서방세계의 대대적인 경제 제재는 러시아를 더욱더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수세에 몰린 러시아 전쟁 지도부는 단번에 이러한 전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상대로 나아가 미국과 나토를 상대로 제한적인 핵전쟁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략미사일군 등 핵운용부대의 대비태세 격상으로 맞대응했고 북양함대 핵잠수함이 기둥훈련을 강화했으며 태평양함대 잠수함이 순양미사일을 시험하고 차세대 ICBM을 시험 발사하면서 위협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핵전쟁의 가능성은 1945년에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핵공격 이후 유지되어온 전략적 안정성을 허무는 중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자칫하다가 제한적인 핵전쟁이 전방위적인 핵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고 후속 핵 대규모 재래식 공격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핵전력은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약 6천여개 정도의 핵탄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 실전 배치한 전술핵은 1,500개에서 2,000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ICBM, SLBM, 핵폭격기 등 러시아판 3축체계로 운영되고 있죠. 이 영상은 러시아 핵전력을 알려주는 영상이 아니라 러시아가 핵공격 가능성에 대한 영상이니까 자세하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러시아 핵전력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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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공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요? 아마도 저위력 전술핵무기 투바를 통해 제한된 전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겁니다. 러시아는 전략핵 대신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해서 우크라이내에 대한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되 공격 효과는 극대화하고자 할 건데요. 만약 실제로 전술핵을 사용한다면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에 투발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면요 현재 동부전선은 러시아 쪽으로 전세가 기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러시아의 가장 골칫거리가 뭐냐면 서방세계로부터 오는 무기지연이거든요. 그래서 서부지역의 투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본토는 물론이고 나토에 대한 경고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예비군에 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저의력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여 정치적, 심리적, 외교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른바 긴장구조로 통한 긴장 완화 방법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긴장 안화를 통하여 전쟁을 종결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문제는 진짜 이렇게 핵발사를 해버리면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됩니다. 당장 러시아의 MPT 파기에 따른 MPT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MPT는 핵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기구입니다. 근데 핵 보유국이 이 MPT를 파기해버렸으니 급속도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쉽게 말해서 핵 보유국이 언제 핵을 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MPT가 무슨 의미냐면서 MPT 탈퇴 후 빠르게 핵 무장을 하는 나라가 많을 겁니다. 한국이랑 일본도 포함이고요. 그렇다보니 이는 군비 경쟁으로 번지게 될 거고요.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바로 북쪽에 핵들고 날뛰는 놈이 한 명 있으니까요. 우크레나 전쟁을 보면서 느꼈을 겁니다. 북한은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대북 억제력과 핵 억제력을 계속해서 강화해야 합니다. 무조건 필요하죠. 그리고 러시아의 핵 사용에 현실화한다면 우리도 이제 가만히 있어선 안 됩니다. 북한도 언제든지 핵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입증됐다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의 확장 억제에 단계적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요. 한국과 미국 간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정기구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평시, 전시, 확전 상황에 대비한 대응 방안도 구치해야겠죠. 그리고 러시아가 핵을 사용한 이후라면 우리도 미국을 통해 전수력 배치를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최근에 개발한 저의력 핵탄두인 W76-2를 한국의 잠수함과 결합하여 SLBM에 탑재하여 운용하는 방안이라던가 F-35 전투기를 기반으로 신형 B-60L-12 저의력 중력폭탄을 공유받는 등 핵 공유 체제도 고려를 해봐야죠. 핵에는 핵으로만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민방위를 기반으로 한 체계화된 방어 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전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 복구 능력을 강화하는 등 전쟁 지속 능력을 보장해야 하죠. 그리고 한국형 삼축체계를 개발해야 하게 됩니다. 아까 러시아형 삼축체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한국도 MPT와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한 채로 핵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기술, 산업, 인재 양성 강화도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1%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공격은 국제사회가 공멸의 길로 진입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전쟁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제3차 세계대전이 불가피하거든요. 한국도 서방세계의 일원이니 이 3차 대전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핵 억제력과 국방력 강화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